마사지 해주고도 이렇게 보면... 혜민아... 여보, 고대만이라고 알아? 고대만? 정대만? 고대만이 고양이 대신 만져드립이래 아, 진짜?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고양이 대신 만져드립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 그럼 그거 한번 찍어볼까? 그러자 우리 코비 퀸 되게 시원해하는 것 같은데? 뭔가? 불편하면서도 시원한 느낌? 마사지 해주거든 이렇게 그러면 해줄 때마다 좋아해 좋아한다고 생각해 나는 응 흥 흥 그 다음에 앞 이빨 보여드릴게요 이이이이이이이 그래서 장은이 집사2장 그리고 눈은 가볍게 귀여워 됐어요 에이 고마워라 고마워 고비 아이고 이뻐 난 저 표정이 너무 약한가 봐 고비 이제 내려가 고비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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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는 귀 만지는 걸 계속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? 예민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귀를 만지면 이렇게 이렇게 접어요 싫어 왔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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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싫어하는 건 안 만지게 안 만지고요 그 다음에 가슴 여기 이렇게 이마 귀 접은 거 귀여워 알았어 베리는 좀 이따 찍어야 되겠다 응 그래요 응 얘는 지금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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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는 집사1장 집사1장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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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러워요 베리는 여기 인중하고 볼하고 턱만 띄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뒷발 보여줄까요? 귀여워 베리 꼬깨 흐흑 에디 에디 엔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